여러분 꼭 집안에 방향제를 하나 두세요. 이는 풍수적으로 아주 좋으며 집안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향제를 놓아두어야 하는 장소가 있으며 또 절대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네, 이를 잘못 놓아두게 되면 오히려 없음만 못한 아주 나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집안에 꼭 두셔야 할 이 방향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안에 방향제를 두시곤 하실 거예요. 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자연을 친하여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며 우리 조장님들이 화병에 꽃을 넣어두셨던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안에 화초가 많으면 갈등이 사라지고 또 다툼이 사라지며 웃음이 생기고 화합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꽃은 보아서 좋고 향을 맡아서 좋으며 또 자라난 것을 보아서 좋으니 행복을 만들고 불행을 물러가게 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풍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는 꽃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꽃의 종류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를 현대로 치환하면 바로 집안에 두는 방향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꼭 방향제를 두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집안에는 행복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절대 두지 마시고 또 이런 종류의 것은 절대 두지 마십시오. 네, 그것은 오히려 없음만 못한 것이고 분명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능한 향이 작은 것 또 은은한 것으로 두세요. 여러분 꽃이 집안에 있어서 좋은 이유는 바로 그 꽃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향제도 그러하죠. 하지만 우리 조장님들이 절대 집안에서 기르거나 또 화병에 넣어두면 안 된다고 말하셨던 것들은 모두 향이 아주 강하거나 또한 너무 빨리 자라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좋은 향이 나는데 라고 느낄 정도라면 이것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 이건 무슨 향인데 라고 구별이 될 정도라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조사님들도 절대 꽃에 취하는 것은 금물이며 이것은 폐가 망신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자연의 향기는 아주 좋은 것이며 또한 현재 나오는 방향제도는 자연 추출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과한 것은 분명히 무엇이든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가 약한 분들이나 또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 방향제가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향이 너무 강한 것은 폐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정신적으로 오히려 불안정을 만들어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되면 이 과정에 불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풍수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발장과 화장실은 방향제를 두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방향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신발장입니다. 네 신발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거의 모든 가정들에서 이 신발장은 현관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전통가옥에 가보아도 대문구처 입구에는 수많은 꽃들과 또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물론 마당에도 그러하죠.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집 현관에 방향제가 있으면 아주 좋다는 의미예요. 네 아마 방향제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네 스프레이처럼 분사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스틱형으로 향료가 담긴 용기 안에 향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스틱 같은 것을 넣어두어 조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를 디퓨저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디퓨저를 여러분의 집 현관에 하나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향제를 여러분의 집 현관 신발장 안에 넣어두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화장실에도 이런 것을 하나 두시면 참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화장실을 욕실과 같이 사용하니 향이 나는 샴푸 또 비누 그리고 입욕제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화장실에서 향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 절대 이런 방향제는 두지 마십시오. 네 뭐든 너무 강해서 좋은 것은 절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화장실에서 향이 나지 않는다면 좋은 나무향의 디퓨저 또한 좋은 나무향의 방향제를 하나 두시는 것 풍수적으로 너무나도 좋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화장실과 현관에서 향기가 나게 되면 집안의 부가 계속 지속되게 된다는 것이 풍수하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방과 거실에는 절대 방향제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절대 부엌에는 꽃을 두면 안 된다고 하셨으며 또한 부엌 근처에는 풀도 자라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궁궐의 수락관이나 또 이름난 고택들의 부엌 근처에서는 절대 이런 꽃이나 꽃나무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풍수에서는 부엌이 집안의 재물을 살려주고 또 유지하는 곳이라 자칫 꽃향기가 나게 되면 집안이 향락으로 인해 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유배를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 향기는 현대에서는 바로 방향제이며 또 디퓨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절대 주방에는 방향제나 디퓨저를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 거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실에 꽃이 있어 해로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더욱이 이 꽃의 향이 은은한 것이라면 절대 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제이죠. 네 아무리 자연추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정 부분 화학적인 기법이 적용된 것일 것이며 또한 이곳에는 일정 부분 미세하지만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여 가족들이 늘 모여서 생활하시는 거실이나 또 밤새 잠을 자는 침실에는 이 방향제는 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풍수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의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수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향을 피우는 스타일은 절대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이 나는 것이라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기가 나는 양초 방향제입니다. 네 얘는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것이며 또 건강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우셨던 신성일 선생님이 별세를 하신 원인도 그분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매일 방안에 향을 피웠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네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초를 켜두거나 향을 피우는 것은 귀신을 부를 때 하는 행위라고 하여서 생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분에게 향을 피우는 것 장례식장에서 또 절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집안에는 양초와 같이 향을 피우는 그런 방향제 두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방향제는 최대한 적게 두세요. 여러분 세상 무엇이든 과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과한 것은 대부분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네 현대에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 역시 최대한 원액을 희석하여 아주 적은 양만을 섞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꽃향이 과한 것은 절대 어디든 명당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곳은 아무리 땅이 좋아도 무덤으로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방향제는 두세요. 그 대신 최대한 적게 꼭 필요한 곳에 두십시오. 네 이렇게 두어야 할 곳에 방향제를 두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또한 이 욕심이 과해지게 되면 여러분의 집을 흉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 그건 역시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한참 많이 사용하시는 디퓨저나 또 향기가 나는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